플라이어라는 이름으로 해외에서는 벌써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 제품은 원래 WCDMA만 적용한 제품으로서 해외에서는 플라이어라는 이름으로 출시가 되었는데요. 국내에서는 KT를 통해서 Y-Block OG를 지원하는 제품으로서 이름을 플라이어 OG로 단독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태블렛을 고르실 때 어떠한 면을 가장 많이 고려하십니다. 다른 기능을 제외하고는 어떻게 이동성, 편의성을 가장 고려하실 겁니다. 얼마나 가볍나, 얼마나 사이즈가 전달하는 걸 생각하실 텐데요. 저희 제품은 기본적으로 알미뉴 유리바디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 알미뉴 유리바디를 채용하고 크기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던 단행동 크기입니다. 그리고 단행동의 기본, 평균적인 무게가 한 420g 된다고 하는데요. 420g보다 약간 다른 416g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7인치의 크기, 416g의 무게를 가진 이 제품이 알미뉴 유리바디를 채용함으로써 점점 이동하기 편하고, 그립감성 한층, 한창시켰습니다. 또한, 플라이어 4G에서도 이번 4G 플러스와 똑같은 3D UI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위젯들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마련, 페이스북 위젯이라든지, 트위터 위젯, 달력 위젯, 여러가지 날씨 위젯들이 적용되어 있어서 굉장히 아름다운 UI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먼저 표호사님께서 말씀드린 가장 키 피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 펭균, 우리는 스마트 펭균이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러분, 웹사이트를 서칭하시다가요. 좋은 레스토랑을 발견했습니다. 여기를 친구, 여자친구, 가족들도 한번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번 가고 있는게 어때? 라고 말씀을 전하시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이 링크를 목사를 하시죠, 컴퓨터에서. 그 다음에 이메일을 켜서 이메일에다가 후천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받을 써서 이메일을 보려면 그 받은 사람은 그걸 보고 링크를 클릭하면 웹브라우스에 떠서 확인하되니까 여러 단계의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기능을 사용하시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화면에다가 바로 글씨나 그림을 그릴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같이 가질 않아도 수 있으시고요. 바로 이 화면 자체를 이메일 또는 문자를 통해서 바로 공유가 가능한 것입니다. 굉장히 편리한 기능입니다. 이 디지털 편리한 기능은요. 여러분들이 플라이어 포지를 사용하실 때는 어떠한 화면에서도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이 기능은 한마디로 하나의 그 사진을 캡처하는 기능입니다. 제가 보고 있는 그 화면을 캡처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어떠한 화면에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타이밀렛을 사용하실 때 이북을 많이 보실 겁니다. 책. 책을 보시다가 윗줄을 걷거나 아니면 코멘트를 쓸 수가 있으시죠. 그때도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청약 소리에서 사인을 해서 보는 게 많습니다. 보통 사인을 하면 어떡하십니까? 종이에다가 프린트하우트 해서 사인을 하시고 그걸 PDF 파일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스케닝을 해서 보내게 되는 것이죠. 팩스로볼.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사인해서 그 화면만 바로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또 다른 가지가 있는데요. 요즘 아이들이 이 타블렛을 가지고 옵니다. 어떻게 가지고 올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다양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다양한 펜의 굵기도 조정할 수도 있고요. 펜의 종류도 조정할 수가 있고요. 펜의 컬러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마음 놓고 그림을 그릴 수가 있고 아주 재미있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새롭게 적용된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타임 마크기입니다. 시간을 마크한다는 뜻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회의 또는 강의를 듣다가 이렇게 노트를 했습니다.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수님이 연설자가 무슨 말을 하고 내가 이 그림을 그렸는지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그 강연실 때 강연을 할 때 바로 음성을 녹음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그림을 배울 때 녹음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시점에. 그 지난주 매일 날 녹음을 한 거죠. 그리고 이것을 이번 주에 다시 볼 때 바로 실행을 시키시면 이렇게 내가 이 노트를 할 때 강연자가 어떤 말을 했는지 바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리마인더가 가능한 것이죠. 이런 것들은 우리 같은 회사원이나 아니면 학생들이 대학 강의에 있는 학생들이 있으면 굉장히 재미있게 쓸 수 있는 편하게 쓸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렇게 만들어진 노드 음성들은 노트의 형식으로 저장이 됩니다. 요즘 많이 쓰는 크라우드 노트가 있는데요. 이를 말하여 에버노트입니다. PC에서 웹을 접속을 해서 에버노트를 쓰면 바로 우리 Flyer 4G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Flyer 4G에서 에버노트를 저장하는 것은 PC를 통해서 그 노트를 바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서로 링킹이 되어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또 화족들 전체가 이 Flyer 4G를 재미있게 쓸 수 있는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시내 나가보시면 요즘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스티커 사진 찍습니다. 여러 가지 표정으로 여러 가지 사진을 찍어서 4장 또는 여러 사진을 찍는데 그러한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아이들의 사진을 여러 장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제 딸도 이거 찍어주고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사진을 남겨서 바로 요즘은 이런 디지털 사진들 일화하는 데 말해서 바로 뽑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사진을 저장할 수도 있는 것이죠. 가족들이 사용하기에 굉장히 재미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외에 Flyer 4G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을 보면 이 Flyer 4G는 7인치고요. 1.5GHz의 프로세서를 사용하고 32GB의 메모리를 기본적으로 제공합니다. 또한 스티로우 스피커와 HD 리코딩 기능이 있어서 보다 나은 월티미디어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Flyer 4G입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